대나무 통주 농정 회유 최한기 1830년경 대나무 통주를 만드는 법 이렇게 되어 있구요. 통주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원문입니다. 간단하죠. 번역문입니다. 조리법 1. 생 대나무 마디에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수를 빗는다 2. 대나무를 깎아 구멍을 막는다 3. 항토 진흙을 바르고 풀로 덮어 비가 새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